국정원 문건이 터졌습니다. 뉴스타파의 단독특정. 놀라운 것은 장시호 녹취록이나 청담게이트처럼 레거시 미디어는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네.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중요한 취재를 최근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했더니 바로 이 기사였네요. 놀라운 내용인데 이게 이미 2023년에 국가정보원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2급 비밀사본을 배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이 몰랐을까요? 아니 수신을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수신을 했는데 모를 리가 있어? 거기서 수신을 했는데 왜 몰라. 국가정보원에서 수원지검으로 보내준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할 때 참고하라고 2급 비밀사본을 3건이나 준 거예요. 땡땡, 구륙, 땡땡, 방부활동경과 땡땡, 구륙, 땡땡의 김성의 단동. 충북 단동 접촉결과 그다음에 땡땡, 구륙, 땡땡, 종결계획까지 이게 다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 다시 말해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다 보내준 겁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땡땡, 구륙, 공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륙이 뭐냐. 이게 바로 암호명입니다. 암호명인데 아텔 협회의 안수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안부수. 안부수. 안부수 회장이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한 암호명이 구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구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안부수를 지칭하는 건데 안부수가 김성애와 단동에서 접촉한 결과 이거를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김 씨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이 이걸 국가정보원에다가 보고서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공작 보는 것 같아요. 공작. 영화 윤창빈 감독이 만든 영화 공작에서 바로 이 암호명인데 이건 제가 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바로 제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의문사 조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저희가 한 2천 쪽 분량의 문서를 받았는데 그 문서하고 시간차마 있지 비슷한 건데 바로 이 공작명 이 구륙이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사실은 pa라고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부릅니다. pa가 영어 약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설정보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채용한 정식 공무원 요원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요. 특수활동비로 돈을 지급해갖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휴민트라고도 할 수 있죠? 전문용어는 휴민트고 이쪽 업계의 전문용어는 pa 이른바 사설정보원인데 안보수를 사설정보원으로 이용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극기밀이면요. 저기 알면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다는 것. 대한민국의 지금 유탐사하고 우리 유스타파 그리고 우리 김성수 TV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데가 이 계획이 2018년에 시작돼서 2019년에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자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가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해서 협조자 주변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원 연루설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결정에 따라서 이거를 종결했다. 그러면서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이사로 취임했다. 협조자가. 안부수죠? 네. 그리고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 사업 기대감이 반영돼서 1월 초에 5천원에서 1월 24일경 9천원으로 수직 상승을 했다. 이 정도면 따블이 된 거잖아요. 따블로 수직 상승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국정원이 여기에 연루돼서 무슨 피해를 입을까봐 안부수하고 관계를 끊었다. 네. 이런 얘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부수와 관련해서 먼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초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800만 부를 보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마트팜 경기도가 북한에다가 지능형 농장이라고 해서 이른바 비닐하우스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유리 온실로 해서 만들어서 지능형 농장을 지어주는다고 약속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초청 사례 비용으로 300만 불 이렇게 해서 준 걸로 해서 그걸 근거로 수원지검이 현재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전 부지사가 이거를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쭉 되어왔는데 이 자료 지금 보시고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완전히 조작된 피해자였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건데 안부수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의 사설정보원이 사실은 쌍방울이 쌍방울이 북한과 연계해서 주가 조작 내지는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라고 하는 사업을 광산 사업을 통해서 북한과 이익을 나누기 위한 의도로 돈 거래를 했었던 거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정보원이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부수를 사설정보원으로 활용했다가 훗날 국가정보원도 개입된 이 주가 조작에 엮일 수 있으니 안부수를 더 이상 정보원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종결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방금 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종결 사유가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거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23년부터 갖고 있었다고요. 압수수색 영장회에서 준 거예요. 이거 다 같이 했었던 거야. 이 새끼부터 진짜 와 이거 완전히 검찰이 창작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연한 사실을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른바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화영 지사의 부지사의 피를 토하는 그런 통로를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안부수라고 기억나시죠? 쌍방울 관계자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이 쌍방울 직원들 외에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 자료 000096 주변인물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약 및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종결 사유가 명확하게 써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2018년 2018년 11월에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소개를 후원사로 참가한 쌍방울 측과 알게 된 후 1월 24일 나노사의 이사로 취임했어 안부수가 그래놓고 쌍방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나노스는 쌍방울 계열사로 삼성전자의 협력사의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휴대폰 부품에 히토리가 들어가죠? 네. 최근 나노스 주가가 그냥 그냥 W 상승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 및 0096을 앞세운 주가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해당 국정원의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 등 활용시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종결 결론 내렸다. 안부수는 뭘 한 겁니까? 쌍방울하고 짜고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국정원도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협조자료 보안각서까지 징구하겠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각서까지 썼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문제가 생겨도 우리 국정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보안각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자기네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이미 다 공개하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검찰이요. 검사가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 해도 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이걸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 일본 뉴스를 보고 나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인데 뉴스타파가 어디까지 기사를 내놓을까 그러면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시 20분에 저 두 번째 기사가 딱 뜬 거야. 이 10시 20분에 뉴스타파의 기사를 아마도 민주진보진영의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뉴스타파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데가 저일 겁니다. 여기 내용은요 더 더 기가 막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쌍방울에서 접촉한 북한 정찰총국 이호남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화 진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호남 영화 공작 보셨습니까? 혹시 윤창빈 감독이 만든 영화 공작 이른바 실존 인물이었던 이중스파이 흑금성의 이야기 흑금성의 이야기인데 흑금성으로 나온 사람이 황정민 배우였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호리를 광고로 해서 에미코를 흔들면서 나타난 배우 이성민 바로 그 이성민 역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호남의 실존 인물입니다.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었죠. 이철 이라는 이름이 이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되어 있었고요. 지난 30년간 다양한 이름과 직책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북한의 외화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대남 담당으로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고인 실세입니다. 바로 이 호남이 바로 이 사건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조작된 사건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접촉한 적도 없어요. 이 이호남은 지난해 3월 지난해가 이제 2019년 2019년 3월입니다. 3월에게 김탱탱에게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준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수익금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선양에 가면 한국의 상품권이 현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낮은 할인율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인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여행 오려고 하는 사람들 한테 파는 거죠. 김탱탱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사업이 다 틀어져 있다고 거절을 했다. 지난해 쌍방울 는 대축가사업권 합의서를 체결하고 계열사 나노스는 지난해 1월에 안부수 김영기 전 통일부 장관 김영수 전 현대아산 본부장을 영입하고 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북의 민경연과 접촉하면서 대북사업권 합의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때 1억 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북측과 물밑 접촉하면서 합의서 공개 체결식을 요청 중인 가운데 이 내용들은 전부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저 위에 있는 저 내용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 2019년에는 그렇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아주 이 자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간단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자료를 문자 그대로 해석만 해도요. 이런 겁니다. 최대 가장 나쁜 게 뭐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쌍방울이 영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영입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쌍방울이 지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용하고 활용했다라는 것 정도가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엮이거나 관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창작을 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 지금 국정원 이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문건이 4년 전 만 4년 전 4년 3개월 전 문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보세요. 방용철 대표이사가 아태위의 최고급 말환장을 전달하고 통전부 주선으로 마카오에서 미상인물을 접촉했어요. 마카오가 나오죠. 여기 마카오? 네. 마카오가 나오는데 홍콩 마카오. 여기서 6월에는 북축가 계열사 광림의 샘플 전달 계획을 협의했다. 그런데 이 샘플을 현금으로 추정을 하지만 현금이 전달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마카오에서 김성태는 열심히 도박을 했다는 것이 뉴탐사의 특정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500만 불.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북에 진짜 전달됐어요? 아니면 마카오에서 도박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북에 전달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북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주가를 떼우기만 하면 돼. 주가를 부양만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그 대가를 주기로 했던 거야. 진짜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히토류를 북한하고 같이 계약을 해갖고 우리가 수입한다. 이것만 소문으로 남은 대니까. 실제 수입을 안 해도 되고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돈 갖고 마카오에서 도박을 해도 되는 거야. 쌍방울이 쌍방울이 이거를 만들면서 주당 100원짜리를 200억 원이나 전환사채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가를 부양하면 100원짜리가 200억 원어치의 100원짜리가 몇 천 원만 되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국가정보원도 이거 잘못했다간 우리가 사설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치 조가 조작한 거에 관여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버린 사건. 그런데 그것을 갖고 와서 이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말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부수는요. 국정원과 비밀유지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는 게 검찰의 사명이고 인문데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더 놀라운 거. 더 놀라운 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조선일보 아태엽 회장 대북보조금 10억 횡령에서 쌍방울 계열사 주식 샀다. 이게 2022년 11월 13일 조선일보 이 기사입니다. 이 아태엽 회장이 바로 안부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세금으로 된 대북보조금 10억 원을 횡령에서 자기가 이 주가 조작에 하려고 했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식 나노스를 샀다는 이 얘기인데요. 심지어 자기가 나중엔 취직을 한 데가 나노스 아니었어요? 이사로 취임을 한 데가 자사 주직을 자기가 산 거예요. 그것도 자기도 아니라 대북보조금 10억을 횡령해서 이것이 조선일보가 21년 지금 22년도 11월 13일 날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조선일보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가 다 지금 거비줄처럼 엮여 있는 건데 그때그때는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던 건데 이제 보니까 저쪽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바보 정국민을 정국민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야. 이재명이 무죄라는 건 니들이 다 알고 있잖아. 부끄럽지도 않니? 그렇게 가짜 기사 써가지고 월급 받으니까 좋아?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생활비 유흥비로도 썼다. 그런데 이 안부수는 처벌 받고 있나요? 지금? 안 받아요. 네. 지금 풀려나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안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조선일보가 10억을 횡령했다고 하고 검찰은 이거를 생활비와 유흥비로도 썼다. 국가 세금을. 그런데 이 사람 기소도 안 해. 기소도 안 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돼요? 대북보조금 10억이야. 국고 10억이야. 이거는 특경이고 그리고 국고 횡령하고 국고 손실죄는 더 큽니다. 뇌물이나 이런 것보다. 오늘 말은 뭐예요? 이건 기본 7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기본 7년에서. 검사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다 알고 있었는데. 국고 10억 횡령해가지고 자기가 이사로 인한 회사의 주식산 새끼가 지금 그냥 거리로 행보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갖고 조작된 사건 갖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화영은 이걸 몰랐어. 이걸 몰랐는데 이화영은 가서 지금 1년 6개월을 지금 1심 재판도 없는데 이렇게 오래 감옥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진술을 바꿀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억압하고 협박하고 나 그리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뉴스 공장인 거 몰랐습니까? 아니 잠깐 저도 좀 얘기 좀 왔겠죠. 말씀합니다. 진짜로 피 눈물 나는 사연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께서 똑같이 우리도 당했다.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안 되니까 아들 뒷조사까지 해갖고 그래서 아들의 대학 졸업을 갖다가 취소시킨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인간 사륙장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술을 어떻게 안 받고 그런데 저 보세요. 이거 뉴스 공장 몰랐어요? 제가 어제 뉴스타파의 저 보도 국정원 문건보다 뜨자마자 기억이 났어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주가 조작했다는 기사가 한때 떴었는데 그런 기억이 난 거야. 역시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걸 찾은 거야. 찾았어. 찾았더니 정세계를 찾았더니 하루 만에 찾은 거야 이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기사. 김행 이재명표 대북 사업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총동원됐다. 2023년 2월 2일에 공교롭게도 저거는 검찰에 바로 검찰에 중요합니다. 검찰에 압수수색당에서 국정원이 자료를 넘긴 시점 이에요. 이 김행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의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핵심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김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2급 비밀 문서를 봐둔 거지. 본 거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로비 사업이 아니라 그냥 주가 조작이었다라는 걸 명쾌하고 분명하게 이미 23년도에 이미 다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 자격으로 이야기하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진짜 이재명 대표가 말만 당대표 이때도 당대표였잖아요. 민주당에 있는 어느 의원들도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을 받아서 봐라. 비대위원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하고 공격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전무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전무가 드러났는데도 지금 모든 레거시 언론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야 될 이 시간에 다 그냥 덮어놓고 있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방송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진보 유튜버한테도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요. 하루만 찾으면 나와. 뉴스타파 보도하고 그냥 아니 작가가 4명씩 붙어있잖아요. 뉴스공장에는 그럼 4명 작가 중에서 한 명만 손가락 이렇게 놀렸으면 나올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연상하지 그런 거 없지. 대단하신 거라니까. 진짜. 오늘 저도 아까 전에 들어오시면서 그 자료를 딱 띄워서 봤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네. 모든 게 다 보이죠? 이 사건은 안부수라고 하는 자가 사실은 대북 보조금을 이용해서 쌍방울 주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안부수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관계를 끊었고 이 주가 조약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보니까 이게 재밌거든. 그래서 김성태는 마카오 등등을 통해서 계속 대북사업한다고 돈을 지가 도박했었는지 술집에서 다 썼는지 모르지만 수백만 불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자기는 북에 전달했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주가 조작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022년에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수사가 들어간 이후에 검찰에 들어간 국정원 자료를 이용해서 김행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처음에 그리려고 했었을지도 몰라. 주가 조작에 이재명이 같이 그 돈을 이용해서 대선 자금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김행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이거를 꿈꿨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폭로한 건데 거기서 틀렸던 전체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가 안부수와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해갖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사건이었고 이거를 국가정보원도 알고 있었고 수원지검도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알고 있었고 김행도 그런 내용으로 엮어갖고 무리수를 둬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말을 했던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진실을 말을 한 거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지금까지 만 4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거지로 끌고 가는데 진술로 어떻게든지 엮였다. 그렇게 해서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1년 7개월 동안 그러니까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그 법정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며 정말로 우리가 살려면 당신 이렇게 진술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폭로한 건데 이제서야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네. 진짜 그 부인께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 사실은 그거 법정에서 가보신 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법정 가서 그렇게 함부로 소리 지르면요. 바로 그냥 법정 구속입니다. 모독죄라고 해서 최소한 감치 내지는 구속인데 이 부인이 이화영 부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왜 없는 사실을 갖다가 하냐 완전히 이화영도 피해자였던 거고 자 여기 보세요 기본사회님이 다시 한번 중요한 거를 갖다 지적해주셔서 제가 이 김행의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도 추정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김행은 박영선 그리고 김건희하고 절친 아 정확한 말씀 김건희 김건희하고 절친 그럼요 그리고 박영선이 김행을 소개시켜줬어요 이 셋이 절친이에요 그리고 박영선은 박지원과 남메달 남남메 이겔처럼 그러면 이 건들이 있을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원장은 누구였을까요 박지원 박지원이었네 그럼 박지원 박영선은 이 내용 몰랐습니까 모를 수가 없지 난 묻고 싶어요 모를 수가 없네 그것도 김행한테 검찰 자료 준 건 누굴까요 야 그거는 또 이거 1시간짜리 방송인데 또 진짜 지금부터 다시 1시간짜리 방송인데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걸 이걸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재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저는 김행한테 검찰이 직접 자료를 갖다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169일 동안 은둔하고 있던 그분이 저 자료를 주면서 그림을 이런 그림을 그리게 했던 건 아닐까 이재명의 주가 조작 가담 그리고 대선 자금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닌가 근데 저 그림을 검찰이 관철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작전을 틀어서 이와영 조직으로 간 거 아닐까 저희가 2023년 2월 2일이에요 지금이 2024년 5월이죠 이와영을 잡아놓고 지금 저기서 진술 조작할 때거든요 진술 조작을 하다가 언제부터 화끈하게 조작이 바뀌었는지 그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네 처음에는 저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와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다 틀어진 것이 사실은 그것도 그 부인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렇게 싸우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와 끔찍하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